네 오늘 빙어 지옥이네요. 이게 무슨 빙어를 망태기다가 담을까요? 엄청납니다. 오늘 빙어를 쓸어 담았습니다. 쓸어 담았어요. 오늘 막 빗자루로 쓸어 담았고 청소기로 폭풍 흡입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대요 다들. 빙어 너무 많습니다. 만마리 작전 돌이 만마리 될까 안될까? 시월도 좋다 전부. 시월도 굉장히 굵어요. 굉장히 고생하면서 잡았습니다. 우와. 많다 많아 빙어. 빙어 지옥 1월 21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비가 와도 거기는 얼음이 두꺼워서 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가야 됩니다. 만마리. 어머. 이거 봐라 이거 봐라. 많다 많아 이거 만마리. 담고면 나옵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모두. 내일이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비가 와도 이 정도 비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옵니다.